잘 한눈을 말아서 사랑하는 사장님, 사모님 안녕하십니까? 잡사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음식은요 김치 그리고 목엽사를 구워서 김치랑 좀 맛있게 한번 먹어볼 건데요 오늘 이 김치는 여러분들 제가 제품 지원을 받았습니다 따로 무슨 광고 비용을 받고 광고를 해준 품목은 절대 아니고요 여러분 이 김치에 대한 정보를 혹시 알고 싶으신 분들은 홍사운드님과 소프님이 함께 하신 채널 검색해보시면 이 김치 담그는 과정과 이 김치에 대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요즘 참 우리 사장님, 사모님들 그리고 시청자분들 짜증나는 일이 하나 있죠 세계 5대 건강 음식으로도 선정된 김치를 자꾸 중국에서 자기네 거라고 말도 안 되는 배도 않는 이상한 똥꼬집을 부리고 있는데 정말 저도 화가 나더라고요 정말 논쟁의 여지 없이 우리 선조께서 만드신 대한민국의 음식임을 말해 뭐합니까 진짜 말하는 시간도 아까워요 똥꼬집은 좀 안 부렸으면 좋겠네요 중국에서 아무튼 김치와 오겹살 맛있게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주가 빠지면 안 되겠죠 또 쏴쏴쏴쏴쏴쏰 오겹살 맛있게 오겹살이 잘 구워졌고요 제가 이 긴 삼겹살 어떻게 즐기는지 제 예전 영상도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다 김치에다가 고기 올려서 잘 한 올 말아서 기름찜 고기에 김치가 매끈하면서 시원하잖아요 기름찜을 싹 감싸주면서 진짜 만약에 이 맛 모르시는 분들 있을까요? 어떤 분들 김치를 이렇게 좀 구워서 드시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과는 반면 굽지 않고 생으로 해가지고 딱 아삭한 식감 맞춰서 그렇게 먹는 걸 좀 좋아하거든요 아삭한 식감 맞춰서 사사사 아 아 음 음 아 아 아 아 아 아 음 음 음 음 음 음 이게 해남배추라 그러는 게 야삭한 게 진짜 기가 막힙니다 고소하면서 그리고 오겹살 조그만거는 바비엘같아요 자 바비엘 잘 구워주면 오겹살 하나 올리고 조그만 김치가 활약할 때죠 소스와 소스와 돼지고기, 밥, 김치 유독 오늘은 좀 괴로워 하실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이 맛을 모르는 분들이 거의 없을 테니까 음 전 여기 좋아하는데 여기를 먹으면 안좋다는 얘기도 드는 것 같은데 정상 먹을래요? 아까워요 소스와 소스와 김치가 전체적으로 짠맛이 좀 덜해요 짠맛이 덜하고 삼삼하면서 되게 젓갈향이 많이 나는 김치는 아니에요 시원한 느낌으로 맛있게 잘 드실 수 있을 정도? 그 정도 김치 아닌가 싶습니다 요런거는 많이 익히시기보다는 살짝 익혀가지고 어디까지나 제 개인취향이긴하지만 잘 먹었네 소스와 소스와 아 음 음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음 음 아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다음 2개의 마리로에 가져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쏴쏴쏴쏴쏰 김치가 짜지 않아가지고 크게 해가지고 한입 먹어도 짜지 않아서 너무 좋습니다 쏴쏴쏴쏴쏴쏰 우와 마법이야 남은 밥도 김치랑 같이 김치는 역시 이 맛이죠 손으로 쫙 찢어서 다 먹었습니다 쏴쏴쏴쏴쏴 정말 아름다운 식사였던 것 같습니다 진짜 위대하다는 말밖에 안 나옵니다 그리고 제가 영상이 지금 되게 오랜만에 업로드가 됐는데 좋은 쪽으로 일이 좀 많았었어요 이제 조금 정상화를 다시 시켜서 너무 이렇게 좀 텀 길지 않게 영상을 좀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사장님 사모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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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